2011년 11월 11일 뜻깊은 행사가 열리던 강원도 홍천실내체육관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입니다. 뜨거운 환영과 함께 기대감이 높아갑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11년 후 다시 만나자는 뜨거운 약속을 화랑전후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목전에 두고 준비가 한창인 11사론을 찾았습니다. 11년 전에 11년 전 오늘 이렇게 함께 11년 뒤에 만남을 약속을 하면서 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11년 뒤에 내가 정말로 열심히 공복무를 했던 그곳에서 함께했던 전우들과 만난다는 그 순간이 상당히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새로운 전역의 어떤 문화를 새롭게 만든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역사적인 순간들 함께 체험을 하면서 저도 군복무회에 있어서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전우들과의 또 이후에 만남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모로 상당히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부대 11년 후 만남 행사를 하루 앞두고 11사단이 위치한 강원도 홍천은 축제 분위기로 분주합니다. 우리 여성들의 노망 우리 이준기 상병이고 그 다음에 조정익 일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 선배 전우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안내감보러 와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 두 병사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고 홍천신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화랑전우 11년 후 만남 행사는 11년 전 복무했던 전우뿐 아니라 화랑전우라면 누구나 가족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홍천지역 국민들도 어려워지는 큰 행사인 만큼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1년 전 타임캡슐을 묻어둔 또 다른 부대를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상당히 의미있고 뜻깊은 행사가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 선배 전우님들이 내일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간단하게 좀 도우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질문들을 좀 드릴 거예요. 편하게 저희들이랑 같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함께 해보도록 하죠. 병사들은 11년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찾아올 선배 전우들을 위하여 생활관을 단장하고 직접 환영 문구를 제작합니다. 화랑전우 11년 후 만남. 이 행사를 계기로 화랑전우들은 뜻깊은 만남을 가지고 선후배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 세대를 초월한 저은의회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오래전에 이곳에서 근무하셨던 선배 전우분들이 이곳에 방문을 하시잖아요. 상당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 대회에서는 지금 이제 저쪽 대회사할 때 조금 타임캡슐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희 선배 전우들과 함께 같이 땅을 이제 사고로 같이 파는 이벤트 받고 있고 선배 전우들이 오시기 전에 필름 카드를 걸고 배우들과 이제 도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주고 있습니다. 11년 전 약속이 지켜지는 큰 행사인 만큼 사단 마크를 정리하는 일도 잊지 않습니다. 선배 전우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군복무를 하시고 그래서 11사단의 명예가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밖에 나가면 대균 다 알아봐 주시니까 저희 11사단에서 근무하는 자체가 자랑스럽죠. 전역한 선배 전우들이 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복무 중인 후배 장병들에게 마음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화랑 전우들의 11년 후에 만남 보고 싶다 전우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와 화랑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된 전우들 11년 전 병사들의 희망이 담긴 타임캡슐이 열리고 세대와 계급을 초월하여 똘똘 뭉친 11사단 장병들 2011년 11월 11일 11시 11분 우리는 모두 자랑스런 화랑 전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